제가 예전 영상에서 우유하고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음식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마늘 우유 대박이다. 우유하고 쌍화차가 이렇게 맛있었어? 최고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유하고 같이 먹지 말아야 될 정말 최악의 궁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입니다. 5가지 약 알려드릴 텐데 최악 궁합입니다. 일단 항생제, 갑상선 호르몬 약, 변비약, 감기약, 골다공증 치료제 드시는 분 우유하고 궁합 안 좋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제 복용하시는 분 중에서 비스포네이트 계열의 치료제 드시는 분들 우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유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유 먹어야겠다. 그럼 약 먹기 전후로 2시간 정도 텀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드시는 레보타이록신이라고 하는 약물.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 레보타이록신을 복용하기 전에 우유를 마시게 했더니 우유 안 마시고 먹은 그룹에 비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그리고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 드시는 분 우유하고 함께 먹잖아요. 그럼 우유의 칼슘, 마그네슘 이런 이온과 또 약물 성분이 딱 결합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곰팡이균 억제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항진균제 먹을 때도 우유하고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때문에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비약 드시는 분들 변비약 중에서 대장에서 약효를 내도록 코팅된 약을 우유하고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약입니다. 감기약 먹을 때 우유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럼 안 돼요. 약제가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바깥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우유의 칼슘이 위벽에서 약물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별개로 요즘 과일철입니다. 근데 나 과일 좋아하지만 내가 이런 약 먹고 있어. 그런다면 과일도 주의해야 될 과일이 뭔지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미 채널H에서 H과일, H약 이렇게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오렌지 많이 드실 텐데 이 오렌지는 재산제 드실 경우에 주의가 필요해요. 쭉 짜서 먹는 겔포스 같은 재산제는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알루미늄 성분은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걸 오렌지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알루미늄 이온이 이 몸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몽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 조심해야 되냐. 내가 고지혈증 치료제, 항우울제, 불안제 드시는 분들도 자몽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불안제 드시는 분들이 자몽이랑 같이 드시잖아요. 그럼 특정 효소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두통, 설사, 어지럼, 졸음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 드시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자몽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콧물 감기 있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드시는 항에스타민제 이것도 자몽하고 드시면 약물 간의 어떤 대사의 방해를 받아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이런 발적의 크기가 유의하게 커졌다는 그런 인삼 시험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도 내가 항응고제 먹고 있어, 괴양치료제 먹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왜 크랜베리 주스 시잖아요. 이 주스가 위에 pH, 산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해밀린님들이 이렇게 댓글로 아, 그래서 내가 자몽 먹고 두드러기 났었구나 이런 댓글 올려주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영상 올려줘서 김원장 땡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소영 채널H 보시면서 내 몸에 이로운 것, 피해될 것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건강한 일상 꾸리시기 바랍니다. 옳게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바로 해밀린 정신 맞대요. 해밀린 정신 해밀린 정신